강행사 아무래도 신의회장인데 전화도 올 것 같은 사람도 들고 말이야 전신 먹고 나야 몸도 나른하고 노곤한데 기분전환 빡빡할 신나는 노래 없냐? 예수요 강만냥님 요즘 엄청 유행하고 뜨는 김세은 가수님의 섬진강총강 몰라요? 야 섬진강총강이란 그런 신곡이 있어? 언제 나왔어? 아 올달에 신곡으로 나왔어요 김세은 가수님 노래의 여왕이잖아요 노래의 여왕? 처음 듣는데? 야 그 노래의 여왕 아무랄하나 그냥 장미의 여왕도 있고 깨저리의 여왕도 있는데 아 김세은 가수님 노래 얼마나 잘 알았대요 제가 팬인데요 아 그래? 우리 강행사 팬 좋아하는 가수도 있었잖아? 야 새삼 놀라겠다 야 야 근데 그 섬진강총강 그러면 하동 솔박 섬진강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 맞아요 그 몰라요 섬진강총강 야 섬진강총강 그 그 그 어떤 섬진강총강인데? 어 글쎄 가만 쓴그라스 끼고 그 꽃무늬 반바질 거 얼마나 멋있던데요? 야 그 그 그 그럼 멋있으면 그 그 섬진강총강이 가면 강행사하고 똑같아? 강사도 멋있잖아? 강사도 그래서 장강하고는 그 총각이잖아? 아하하하하하하 강반장님 역시 강반장님은 뽀란눈이 달라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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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그 그러면 그 그 아가씨도 있냐 그 섬진강에? 아가씨도 있냐 그 재척해 나 아가씨도 있어요 그 재척해 나 아가씨인데 반해서 섬진강총강이 막 풀어보자 하잖아요 아 정말이야? 그런 노래가 있어? 야 그 궁금하다 야 한번 들어보자 빨리 알았습니다 깡반장님 딸깍 섬진강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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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아 아가씨 아 아 Rings 섬진 강물 붉게 물들이고 산계산 맑은 물도 수줍어서 비돌아가고 채첩국 향기 따라 사랑 실어 보내는 섬진 강아가 소리받기 심리길 사랑은 향기롭구나 동정어 피어나는 꽃무늬 사랑 청각 가슴 너무 행복해 채첩해는 아가씨 설레는 마음 섬진 강물 붉게 물들이고 산계산 맑은 물도 수줍어서 비돌아가고 채첩국 향기 따라 사랑 실어 보내는 섬진 강 청각아 섬진 강 청각아 섬진 강 청각아 야 김영사 이 섬진 강 청각 노래 너무 좋잖아 이거 야 이거 대박 나겠어 이거 아니 김세훈 가슴 노래 잘하는데 야 김영사 고마워 야 김영사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유튜브 채널 강뽀쯔님 채널 있어 강뽀쯔님 강뽀쯔? 아 그 그 그런 채널도 있어? 네 있어 반장님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어? 야 김영사 최고다 최고 네 감사합니다 강반장님 안녕